안녕하세요 다우두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브이로그를 좀 찍어 달라는 분이 좀 계셨는데 제가 그동안 좀 많이 못 듣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냥 와서 기도도 할 겸 그리고 토치라는 회사에서 기도 매트를 좀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거 좀 나눠주고 밥도 먹고 아마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베코 만났습니다 가방 길 없네 운전하는 베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기 할까? 근처에 놓고 뒤에서 바로 바로 자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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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거든요 감사합니다 저 기도하고 지금 온 거예요 이거 혹시 잘 쓰세요? 선생님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이거 휴대용 매트거든요 밖에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잘 쓰세요 잘 쓰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도매트거든요 기도매트 하나 쓰실래요?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기도매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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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많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엄청 많아 잘 쓰세요 이거 하나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이거 포터블 매트인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포터블 매트예요? 네 그냥 기도할 때 밖에서도 쓸 수 있고 집에서도 쓸 수 있고 그냥 아 이것도 하나 드릴까? 저것도 이건 이제 우즈벡에서 가져온 거 네 포터블 매트 아 네 맞아요 잘 쓰세요 네 귀여워 애들 감사합니다 네 잘 쓰세요 네 네 네 네 개종 개종했어요 뭐하러? 한국사람인데 개종 개종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됐나 이제? 다 된 거 같아 근데 이 건물을 처음 봐 나는 얼마 안 됐었죠 뭐지 이게? 약간 오피스랑 여기 우드실 여기가 원래 우드 가는 데가 있었는데 없어졌어 네 그렇지 야 우드를 여기 아아 아 그러네 여기 아예 우드하는 걸 만들어 놨네 레스트로 레스트로 그리고 오피스 되게 잘 만들어 놨다 되게 잘 만들어 놨다 어 인원님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제가 인도네시에서 가져온 건데 기도 매트거든요 아이고 고맙네 이거 하나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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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봬요 원래는 저기도 이제 여기가 사무실이었던 거 같은데 기도실로 바뀐 거 같네요 어 이게 뭔가 새롭게 뭔가 리모델링을 한 것 같아요 좋네요 이거 블랙 없어요? 블랙? 여름지깔이나 타스빌? 타스빌 없어? 아니 타스빌 사고 싶은데 떠는 건 없나 봐 안파놔 브로더 이거 블랙 있어요 블랙? 고문색깔?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만원이네요 뭐 멀리에서 한국사람 같은데 이상하다라고 그래서 원래는 한국사람 다 못쓰림이예요 아 오케이 갑자기 다 못쓰림이예요 아 진짜요? 아 개정하셨어요? 네 한두일 한두일 그리고 여기에 박소 박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약간 미트볼 미트볼 스프 같은 느낌 이게 맛있게 생겼네 이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스밀라 음 여기에 미트볼 이거는 미트볼 이랑 대리빵에서 너한테 가서 나갔다 그냥 응 그 맛에 나세보래 근데 이런 거 먹어볼 적이 처음인데 어 칫 그냥 찌찌? 맛있어 진짜 맛있지 대박인데 이거 응 대박이야 생각보다 대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응 이거 뭐지? 소고기인가? 소고기 집에서 먹다가 집에서... 진짜 맛있다 이제 여기 인도네시아 음식 잘 먹겠던데 자주, 자주.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네 PC방 왔어요 와, 여기가 PC방이구나 죽을거야 아, 죽었다! 죽은 것 같아 근데 왜 죽어도 죽어도 계속 살아가네 죽었어? 네, 그랬어 제가 홍대에 왔어요 외국인분들이 요즘에 홍대에 많이 오시잖아요 홍대 스테이션이 정말 가까워요 이즈 투 정말 가격이었어요 15달러 정도 들어가 볼게요 오오오오 괜찮아 보이는데? 오, 여긴가 봐, 게스트하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되게 깔끔해 보이네 오, 아, 자 Organiza 자, Welcome to The Capitol 아, 일단 제가 짐 조금만 정리한 다음에 어, 보여드릴게요 ㅋㅋㅋㅋ 잠시만요 짜잔 침대도 수납공간도 좀 있고 이렇게 빨래 넣을 수도 있고 널찍널찍하고 밖에 한번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오빠가지고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한국은 이런게 좋은거 같아요 이게 컨비니언스토어가 너무 잘되어 있어가지고 홍대에 왔습니다 사람이 많은거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슨 거리두기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 그래서 어디서 만나자 이럴 때마다 항상 여기서 가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디 가볼까요? 한국사람들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죠? 은 그게 좀 특이점이긴 하죠 떡볶이 순댁 그리고 아 길에서 무슨 꽃도 판다 신기해 홍대 아 아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I'm losing right now, right? 안녕하세요, 지금 심천인데 여기 버스입니다 오 여기 진짜 장난이네요 이거 다 처음입니다 오늘 재밌게 잘 논 거 같고 편집하다가 들어갈 거 같아요 편집하러 왔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뿅 편집하러 왔어요 편집하러 왔어요 편집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